마리아 병원은 2011년 타임랩스 시스템인 엠브리오스코프를 도입하여 임상 적용하였다. 이 프리젠테이션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엠브리오스코프에서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 관찰, 몰포카이넥트스를 이용한 배아 선별, 그리고 그 선별에 의한 임상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체외수정 시술에 있어서 성숙난자로부터 수정난을 생성하고 생성한 배아를 배양하여 이식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에서 특히 임신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배아를 선택하는 방법은 체외수정 시술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체외수정에서 일반 배양을 이용하여 배아를 배양할 때 최상의 배아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기존 일반 배양 방법에서 배아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아의 형태이다.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이 좋은 배아의 형태를 갖춘 것이다. 기존 일반 배양에서는 배아를 관찰할 때 지정된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 평균 하루에 한 번 관찰하는 타임 포인트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배아가 빛에 자주 노출되거나 배아 환경의 온도나 CO2, 습도에 잦은 변화가 생긴다면 배아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타임레스 시스템을 이용한 배양에서는 기존 배양에서의 타임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를 포함하여 배아의 모든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관찰로 역동적인 배아의 발달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발달을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다. 타임레스 시스템으로 배양한 배아들 중 발달 과정 중에 이상이 보이는 경우를 몇 가지 보자. 수정란은 정상이었으나 PN이 사라질 때 동시에 사라지지 않고 PN 한 개가 먼저 사라지는 경우 투셀의 멀틴 뉴클리에이션을 보이면서 배아 발달에 있어서 정상이 아닌 양상을 보이는 경우 나날이 한 개씩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투셀의 멀틴 뉴클리에이션이 보였으나 배아는 정상 발달을 하다가 컴팩션 이후 디제너레이션 되는 경우 등 비정상 발달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배아의 발달은 임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시판되어 사용 중인 타임레스 시스템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에스코, 프리모비전, 엠브리오 스코프 이렇게 세 가지다. 마리아 병원에서는 타임레스 시스템인 엠브리오 스코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엠브리오 스코프를 이용한 배아 선별 방법을 다루게 될 것이다. 엠브리오 스코프는 배아를 배양하는 벤치탑 스타일 인큐베이터 본체와 배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분석 시스템을 갖춘 뷰어로 구성되어 있다. 배아 배양은 12개의 웰로 되어 있는 엠브리오 스코프 전용 슬라이드를 사용한다. 프리워밍 배양액이 들어있는 슬라이드에 12개의 웰에 배아를 각각 1개씩 넣고 배아가 로딩된 슬라이드를 엠브리오 스코프에 조심스럽게 넣는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슬라이드 수는 6개로 결과적으로 엠브리오 스코프에서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최대의 배아 수는 72개다. 기존의 일반 배양은 배아를 굴려가며 관찰하지만 타임레스 시스템은 배아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이식할 때까지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엠브리오 스코프는 배아를 촬영할 때 동시에 7개에서 9개의 포커스로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포커스로 촬영을 하면 배아의 상단뿐 아니라 하단의 모습도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 때문에 엠브리오 스코프의 빛에 대한 노출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엠브리오 스코프에 내장된 LED로 설명이 가능하다. 엠브리오 스코프는 배아의 나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싱글 LED가 장착되어 있으며 635나노미터 단타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아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미지 한 컷당 빛의 노출은 약 0.015초이기 때문에 3일까지 배아를 배양할 때 배아 1개가 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20에서 50초 내외로 이 노출 시간은 기존 배양 방법의 평균 노출 시간인 167초에 비교했을 때 훨씬 짧다. 본원에서는 엠브리오 스코프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는데 총 276개의 수정란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한 환자의 배아를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SI와 ES에서 배양하는 시블링 엠브리오 테스트를 하였다. 그 결과 일반 배양 방법인 SI에 비해서 ES에서 배아가 발달할 때 포배기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ES의 빛에 대한 노출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성이 입증된 엠브리오 스코프가 과연 체외에서 배양되는 배아를 임신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체외 수정 시술에서 엠브리오 스코프의 배양기로서의 역할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가 있다. 2012년에 메세고어 연구팀이 보고한 연구로 10개의 클리닉으로부터 7,305 사이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환자군을 ES와 SI로 나누어 리트로스펙티브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엠브리오 스코프의 임신율이 SI에 비해서 20%나 상승하였다. 이로써 엠브리오 스코프의 배양기로서의 역할 또한 의심할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엠브리오 스코프를 이용해서 배아의 몰포 카이네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2011년에 소개된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2셀, 3셀, 4셀에 도달하는 발달 시간을 T2, T3, T4로 하는데 그 중 2셀 CC2는 두 번째 셀 사이클로 2셀에 머무르는 시간이고 S2는 3셀에서 4셀로 발달할 때 할구가 싱크론이 되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듯 각 배아가 발달함에 따라 몰포 카이네틱 데이터를 수집한다. 엠브리오 스코프에서 각 배아 발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보자. 엠브리오 뷰어에서 배양하고 있는 환자의 슬라이드 자료를 불러서 각 배아의 발달 상태를 관찰하며 입력한다.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는 그 배아의 기본 자료가 되어 차후 배아 선택 시 이용하게 된다. 분석 모델에 따라 배아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분석 모델은 여러 가지 소개되어 있으므로 각 센터에 적절한 분석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엠브리오 스코프에서 배양한 한 환자의 모든 배아의 분석 자료를 보자. 선택한 분석 모델을 통한 분석 결과가 보여진다. 발달 마지막 단계의 스테이지와 배아의 형태에 대한 스코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배아들을 분석한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 하단에 보이는 배아들은 분석 모델을 통해 배아를 선별할 경우 가장 좋은 스코링을 받은 배아들이다. 이처럼 좋은 스코링을 받은 배아들이 하단에 나열되기 때문에 최상의 배아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배아를 이식하거나 냉동할 경우 또는 발달 과정 중에 이상이 보였을 경우에는 배아를 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화면은 배아 관찰 및 분석을 모두 마친 환자의 전체 화면이다. 초록색은 이식을 한 가장 좋은 배아이고 파란색은 배아 상태가 양호하여 냉동을 한 배아들 노란색은 발달 중 이상이 발견된 배아들 빨간색은 폐기된 배아들이다. 그렇다면 엠브리오스코프에 있어서 임신을 기대할 수 있는 배아와 임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배아의 기준은 무엇일까? 몰포카이넥틱 분석을 기본으로 한 배아선별법과 그 결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의 엠브리오스코프에 배아선별에 관한 결과들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착상률을 높일 수 있는 몰포카이넥틱스의 기준과 착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네거티브 파라미터를 정리해보자. 우선 임신에 좋은 영향을 보이는 파라미터는 엠브리오스코프 배양 시 5셀로 분열하는 시간인 T5가 48.8에서 56.6시간 내이고 3셀에서 4셀로 분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S2가 0.76시간 이내 그리고 2셀로 머무는 시간인 CC2가 11.9시간 이내인 경우 착상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이와 달리 이 식에 포함된다면 착상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네거티브 파라미터는 세포 분열 시 1셀에서 3셀로 바로 분열이 가는 비정상 난할 2셀에서 세포 1개에 핵이 1개가 아닌 2개 이상이 존재하는 멀티뉴클리에이션 2셀에서 두 세포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은 A시메트리 그리고 2셀로 머무는 시간이 5시간이 제한되어서 바로 3셀로 분열하는 다이렉트 클리비지 등이 있다. 이렇게 네거티브 파라미터를 보였음에도 차후 양호한 형태의 배화로 발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배양에서는 이 식에 포함되어 임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다이렉트 클리비지를 보인 경우와 보이지 않은 경우의 착상률을 비교한 연구결과 다이렉트 클리비지가 보이지 않은 경우의 착상률은 13%인 반면에 다이렉트 클리비지를 보인 경우의 착상률은 1%에 불과하다. 본원에서 진행한 네거티브 파라미터에 관한 점검 중 하나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58명의 환자에게서 얻은 406개의 배화를 대상으로 시메트리와 에이시메트리를 비교한 결과이다. 시메트리에서 3일째 양호한 배화 발달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았다. 형태 위주의 배화 선별법에서 몰포카이넥틱에 근거하여 배화를 선택하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스테이지는 2PN이라 할 수 있다. 2PN 그레이딩은 기존의 일반 배양에서는 핵의 크기와 배열, 그리고 핵 안에 있는 인의 수와 그 분포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엠브리오 스코프 분석 결과 PN 스코링인 G 스코어는 임신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임신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핵이나 인의 형태가 아니라 수정 후 PN이 브레이크 다운되는 시간으로 20시간 45분 이후에 PN이 사라지는 경우 라이브 벌스 레잇이 높다. 이 화면은 다테아 출산을 우려하여 싱글 엠브리오 트랜스퍼를 원한 환자의 엠브리오 스코프 분석 화면이다. 36세이고 상과력이 없는 환자다. 2개의 난자로부터 2개의 배화가 형성되었다. 3일째 이식을 하였는데 오른쪽 배화는 3일째 배화의 형태가 좋지만 2셀에서 5셀로 가는 비정상적인 발달을 보였다. 이와 달리 왼쪽 배화는 비록 3일째 배화의 형태는 조금 떨어지지만 발달 과정 중에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이식을 하였다. 몰포 카이닉틱에 의한 배화 선별법으로 배화를 선택한 결과 임신이 되었다. 이러한 몰포 카이닉틱 기준에 의해 배화를 선별하여 싱글 엠브리오 트랜스퍼한 이에스군의 결과를 일반 배양 방법과 비교하였다. COH-109 사이클에서 시행하였으며 임신율과 착상률 모두에서 이에스군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몰포 카이닉틱에 의한 배화 선별법의 효율적인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타임랩스인 엠브리오스코프를 임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요약하였다. 수정란을 엠브리오스코프에서 배양하고 각 배화에게서 데이터를 얻는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식할 배화를 선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배화를 선별하여 이식한 후 임신에 성공하게 되면 임신 성공 데이터를 리트로스펙티브 분석으로 각 센터에 배화 선별 기준을 정한다. 이후 배양하는 배화들의 이 선별 기준을 적용하여 이식할 배화를 선택한다. 타임랩스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배화 이식을 할 때 형태와 발달 속도에 따라 선별하는 것뿐 아니라 배화 냉동과 해동, PGS, 오믹스, SE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체외수정 시술에서 최상의 배화를 선별하는 방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배화의 형태를 평가하고 발달 과정 중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발달 속도에 따라 착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배화를 선택하는 타임랩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타임랩스 시스템은 체외수정 시술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한계의 배화를 이식하여 안전하게 단태 임신을 성공시키는 SET의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